조금 이따 같이 해도 되나요? 당연하죠! 이런! 저거 못 먹겠다 이거 어디 먹었다고 스피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안 돼 하하 해 해 해 8자죠 8자죠 오우야야야야야 왜 맞지 왜 맞지 왜 맞지 왜 맞아 오우 아 아깝다 한 대만 더 때렸으면 되는데 빠져주고 사정당 있나 아 왜이래 아 컨트롤러 좋았어 끝났어 끝났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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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았고 아주 좋아요 자 근데 위에는 지금 밀리고 있네 잡았고 자 혼자서 뭐 안될거야 혼자서 안될거야 그러면은 같이 해주면 돼 같이 해주면 돼 같이 해주면 돼 그렇지 자 하나만 남겨주고 유종임이 남겨주고 유종임이 이만 남겨주면 돼 저기서 이제 50개 뜨면 돼 내가 먹고 어 뭐야 뮤치가 뮤치가 왜있어 뮤치가 왜있어 뮤치가 왜있어 아니 여기 왜있어 아아악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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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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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래쪽 밀렸다 다 밀리진 않았고 유종임이 이만 딱 남겨놨거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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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까리님 혼자서는 상대가 안될텐데 야 이거 갑자기 왜 밀렸지 레벨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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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야돼 아니면 바로 위로 가야되나 위로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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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겠지 아 잠자 고마 위로가보자 위로가 아..뚫어야되나 아 씨 뚫어야겠다 자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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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야돼 잡으면 안되 지금 가야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오 으아아아아아아아 오지라 오지라 어우 와 진짜 싸움 잘하네 야 진짜 싸움 잘하네 야 지겠는데? 아니야 괜찮아 아직 할만해 아 내가 좀 더 싸움을 잘했어야 했는데 싸움을 진짜 못하네 또 먹어 먹어 또 먹어 하네 이거 내려오는구나 오는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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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으아아아 와 피했는데 아 미치겠네 흐하하하하하 완전 많이 났는데 우리 이거 이제 다같이 껴야되는데 우리 이거 다같이 껴야되 아 젠잡 싸움 이득 다줘야되는데 어아아 진짜 왜이렇게 잘 컸어 그렇지 가자 가자x4 가자개자 가자 가 잡았나? 다 잡았구나 에게 좋았어 싸움 잘하면 돼 이제부터 싸움 잘하면 돼 야아 이반님 궁 장난 아니었다 야 가자 잡으러 가자 아으 잡았다 한 번만 잡아주면 돼 잡아주면 돼 잘하기만 하면 돼 아 아 궁 쓸걸 궁 아꼈어 궁을 쐈어야 했는데 아 이거 망했다 일났다 궁을 왜 안썼지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따라오나? 따라오진 않는군 자 막고 있을께요 거기 좀 막아줄께요 아니 아니 잠깐 와 보고 있었나? 너무한거 아니야? 와 다잡았다 근데 다잡았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다 우리 히라크 지금 잘 컸을거야 분명히 11 레벨 11 야 여기 누구있다 가자 야 야 티라크 잡아야 돼 그렇지 아 진짜 저 티라크 저 티라크 충분이 났네 아 아 왜 12 12 12는 돼라 12는 돼라 12는 돼라 12는 돼라 됐다 잡자 무조건 잡아야돼 우리 무조건 잡아야돼 잡자 아아아아 제노 이겨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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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잡았 야 못잡았다 아 큰 마리 못잡았어 자 그렇지 그렇지 와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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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발 가자 와 지는줄 알았네 와 지는줄 알았어 와 이겼다 이야 유타 DNE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시오 고스날이에요 역전쟁이 나왔어요 역전쟁이 나왔어요 야아 이걸 이겨요 이겼다 이걸 이깁니다. 야 이걸 이겼어요 와 이걸 이겼어요 심리층 도와드릴까요? 심리층 왔어요 이제. 이겼어요. 이거 와 미쳤어요 히히히히 히라크 우라우시 뭐 어쩔 수 없어 뭐 잘했어. 그래도 저기서. 뭐와뭐야. 넣어달라고? 넣어달라면 또 인직향전이지 넣어줘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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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넣어달라면 넣어달라는게 인직향전 오케이 와 이걸 이겨? 야 이걸 이긴다고? 와 이걸 이겼어? 우와 시즌이 거의 끝나가지고 더 욕심부려도 안되기 때문에 거의 완전 지고 있었어요 진짜 아 이게. 와 우리 완전 지고 있었는데 싸움 진짜 잘했어 자 이 지고